캔디 올라가 응? 냄새 맡아봐 캔디 우리 캔디가 요즘에 간식을 아무것도 안 먹어서 엄마가 간식 엄청 많이 사왔어 엄마가 이거 다 따줄 테니까 먹고 싶은 거 와서 먹어봐 어이구 막 뛰어오고 있어 기다려봐 아 그만 힘이 너무 없어요 그치야 이거랑 먹고 싶어 아 아 아 아 아 아 엄마가 알아요 초코 먹기 시작했어 우리 애기 우리 애기 빨리 골라보세요 골라보세요 빨리 골라보세요 캔디 골라보세요 뭐가 먹고 싶어 응? 뭐가 먹고 싶어 시동 뭐야 먹어봐 먹어봐 초코만 신났네 초코 뭐 먹고 있어? 슈나 앵크랩 먹고 있어? 캔디 캔디 엄마가 츄나 밥통에다가 줄게 이 안에 있어서 안 먹는거야? 아 상큼 꼬리 고기 고기 참 고기 조금만 수고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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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거 먹어봐 캔디 캔디 먹어봐 요고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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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리 젤 좋아하는 간식이잖아 이것만 먹잖아 이 브랜드 더이상 뭐 안 만들면 어떡할 거야 뭐 먹을 거야 그러면 이게 그거예요 왜 네 방이 아닌데로 가져오면 안 먹는 거야 캔디는 방에서만 먹어? 캔디방에서만 응? 방에서만 먹을 거야? 방으로 갖다 줄까? 캔디는 그 간식만 먹을 거야? 엄마가 오늘 처음 봄 하나도 안 먹고 쌍머리 젤리만 먹을 거야? 평생 이것만 먹을 거야? 얘는 이거 더 안 만들면 어떡할 거야 엄마가 저렇게 많이 사왔는데 뭐 했죠? 엉덩이 잘 닦았는지 확인 먼저 합시다 그루밍을 했는지 깨끗해요 오늘 캔디 누나 때문에 신났네 누나는 여기 있는 거 아무것도 안 먹는데 까꿍 으응 이거 프렌즈를 좋아하는구나 벌써 엄마가 그것때도 사다줄게 charcha ä 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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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